지금부터 조건문, 반복문,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프로그램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음미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조금 낯설게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소프트웨어가 만든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오페라 같은 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는 방송 순서나 연주 순서와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를 프로그래머라고 하냐? 우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할 컴퓨터의 명령들을 실행되도록 설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복잡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간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처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제어한다면 node.js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node라고 하면 여러분이 마치 계산기를 쓰듯이 토닥토닥 명령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명령을 하나 실행시킬 거예요 console.loga 물론 실용적이지 않지만 실용적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요긴한 코드라고 상상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node.js가 갖고 있는 기능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상당한 경우에 복합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console.loga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요 그럼 컴퓨터는 실행을 할 것이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실행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기다렸다가 console.log.b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명령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기다렸다 끝나면 다시 실행하고 기다렸다 끝나면 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기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타이핑하는 건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을 기계에게 맡기고 싶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첫 번째 자연스러운 방법이겠어요?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야 할 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ab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저 파일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노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예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싶어지는 거죠 프로그램 1.js에 이미 적어놨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노드를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노드한테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노드야, 신텍스 밑에 있는 프로그램 1.js를 실행해 그럼 노드가 그걸 쭉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간편하게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1.js가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고 저거를 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저걸 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겨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어떤 경우에는 C1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D를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C1이 아니라 C2를 실행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를 도와주는, 구원해주는 도구는 조건문이지만 조건문과 같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program2.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을 오른쪽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내용에서 program1 부분은 이렇게 program2는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1과 2에서 다른 부분은 이 부분만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program1을 실행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program2를 실행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지금 이 중복된 부분이 1억 줄씩이라고 간주해 주세요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은 단 하나 한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program1,2 밖에 없지만 이게 1억 개의 서로 다른 program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중복된 부분을 우리가 기능 개선이나 버그를 수정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중복되는 1억 개의 서로 다른 program을 수정해야 될 겁니다 쉽겠어요? 그리고 각각의 program을 열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1억 줄이라면 정말로 다른지를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코드의 양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가 바로 제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어문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제어해서 다르게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공통된 부분은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 제어문을 이용하면 어떤 경우에는 C1이 실행되고 어떤 경우에는 C2가 실행된 다음에 공통된 D가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조건문이라는 것을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이 되다가 여기 C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어떤 조건화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면 반복적으로 실행을 시키다가 그 조건이 더 이상 만족되지 않으면 반복을 끝내고 나머지 코드를 실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어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수업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어문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에 배우게 될 조건문과 반복문을 여러분들에게 예고하는 시간이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어렵고 복잡한 도구가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간단한 도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좀 더 복잡하고 세련된 도구를 배울 졸호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도구가 귀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면 진도는 빨리 나가겠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위대한 도구들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억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것도 어떤 프레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는 진도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